좀비! 좀비! 어머니 선물이 애교! 이렇게 많아! 맞네. 어? 많아. 알아. 이렇게 뭐지? 쉽지 않겠는데?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꼴? 그지? 무겁습니까? 네. 아이고, 대학교 대원아. 뒤에 이름 써있네. 빠냐. 빠냐. 아빠. 아빠 오셨어? 여보세요? 우리요? 응.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집에 거의. 네. 지금 아빠가 오신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다니야. 천천히 해. 아깝다. 되게 약간 강작 선물로 가고 싶었어. 여기 좋아. 이렇게 된 거 밥부터 해야지. 밥은 있어. 넘친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여기 원래 있어서. 맛있겠다. 집에서 밥 오랜만에 먹네. 응. 어떻게 오랜만에. 시작. 자. 아깝다. 아빠가 오시기 좀. 자. 자. 시원하다. 나는. 스테이. 일단 조금 먹고. 나머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장장 간장개장 자 이거는 간장이고 이거는 얜뇽이에요 얜뇽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대박 대박이야 짜잔 우리는 딱 한 개만 됐고 엄마 아빠가 오! 더 오셨어요 간장 좋아하시니까 나머지는 뽀뽀 이거 뭐해요? 우리 안으로 뭐해? 다들아? 이거 뭐지 말아 우리 둘이서 먹고 오늘 나머지는 엄마 아빠한테 드릴거에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고 밥 그 되자마자 먹자 그니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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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샀어요 예쁘지? 예쁘지? 여기 여기 직접 해야해 이거 먹고서 여기서 하나도 못했어? 응 그럼 하지마 어려운데? 내가 벌써 10개 했어 아니야 다 됐어 다 됐어? 밥 먹고 밥 먹고 힘이 나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맛있는 밥을 보아력으로 말씀하십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예 먹어볼까 가고 싶어 열어먹어 강장게장 오 돼? 근데 형 이거 반납해야해? 아니 아니야 진짜? 우리 거야? 응 잠깐만 그 이거 잡고 싶어 뭐지 짠짠 차라자 짠 오 근데 그치? 어 그다 내 얼굴 보라 그치? 얼굴 보라 그치? 대박이네 오 깜짝이야 오 오 짖겠는줄 딴 딴 엄마 없다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 오 근데 윤 진짜 커 크다 냥냥 목소리 어떡해 그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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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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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뭔데 다 나랑 혜이 그 그 감자는 맛있겠다. 냄새 좋아. 봐봐, 맛도 봐봐. 여기 이렇게 구리, 착! 하고 봐봐, 착 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거야. 아닌데? 이건 어떡해? 맞아맞아, 앞에 앞에. 거기로 해도 되고, 이불을 해도 되고. 윤! 와, 알이 진짜 많아. 봐봐. 윤, 봐봐. 이렇게. 봐봐. 여기도 알 있고, 여기 봐봐. 여기도 있어. 대박이네. 자, 이렇게 하고, 뽑아야 해요. 윤, 가위로 이렇게 반절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나와. 몰랐지? 와, 윤, 냄새는 미쳤어요. 윤, 밥. 이거 먹고, 이거는 약간 디셔츠. 디셔츠. 알겠어. 하나 더. 윤, 다리 어디 갔어? 다리 오는데? 다리가 없어? 아, 있어. 있어. 윤? 미쳤지? 어, 딴 여기서 다 떨어져. 쉽게 안 빠져. 윤, 여기 알통만 만들 것 같아. 봐봐. 바로 넣었어. 자, 열어보자. 재밌어. 재밌어. 재미 나와. 윤, 여기 더 많아. 그렇지? 대박. 워크 이거 좀 봐 넘친다 넘친다 짠냄게장 뭐야? 이건 다 잘라져 있네 응 근데 이거 냄새 냄새 맡아봐 그렇죠 예쁘게 해야지 빨리빨리 아이고 휴지 휴지 자 윤 빨리 먹어볼까 오오오 수고수 맛있겠다 짜잔 흠 난리가 뭐 됐어 휴 또 안녕 준비 다 됐어 준비 다 됐어 아 뭐부터 시작해야해 자 여러분 맛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숟가락만 줬다 노르면은 콰프나와 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윤 수고수 수고수 맛있어 윤 비밀 알고 싶어 우와 우와 윤 수고수 진짜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먹었나? 나 진짜 이렇게 알 왔는지 몰랐어 몰랐어 흠 그 한 명이나 담았 파겐치 아 응 음 나도 담았는데 아 응 윤 나도 담았는데 아 야 진짜 안 차고 맛있어 약간 그 은り아 이거 주세요 참 맛있나요? 컵젤도 한번 먹어봐야 해요 윤윤 봐봐 나 봤어 봤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볶는다 윤 여기 와이 있어 봐봐 봐봐 윤 우리 옛날에 여수 가서 먹었잖아 응 응 근데 거기는 그냥 그냥 맛있었는데 여기는 어 미치겠네 윤 먹어보겠습니다 봐봐 안녕하세요 너무 열심히 먹었어 너무 열심히 먹었어 너무 열심히 먹었어 어우 이거 옛날 보건출다 어이구 어디다 빨아야 되는데 열심히 드셨네 매운 거 생각했는데 안 매워 맛있어 아니 달지도 않고 매콤해 근데 이것도 무슨 소시야? 왜 부른데? 닭을 부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오셨어요? 어머 다녀오셨어요 추가밥 나왔습니다 게장 볶으면 무조건 공기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찹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나무중은 여기 자 이제 비벼요 아이고 너 너무 더러운데? 얼마나 맛있겠지 자 비벼요 소스 저 앉아줘 제가 소스 봐봐 살 요리 대박 고마워 봐봐 일단 색깔이 죽였지 죽였어? 어떻게 말해야해 죽이지? 죽이지 자 자 와우 먹어봐 고마워 요리 먹으세요 맛있게 해놨어 할머니가? 우리 같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광고 제품입니다 짜잔 아 무거워 소해바다에서 직접 잡고 직접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 들어왔습니다 짜잔 제가 소촌 엄청 많이 좋아하잖아요 소촌은 소해바다이고 그래서 광고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소촌 사람이에요 소촌 사람이잖아요 본선장이라는 회사입니다 오세요 짜잔 짜잔 다 먹을 줄 알고 두 개씩 깠는데 하나씩만 깠어도 되겠고 이거요 맛있네 그렇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갖고 주셔서 고맙습니다 밑에 있는 링 들어가시면 구독자 분들께 특별히 10% 쿠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먹어야지 진짜 맛있습니다 엄마한테 갑자기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다 오셔서 그냥 드릴게요 근데 엄마 이거 보시면 안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줘야지 엄마 저 진장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연영게장에 민간 강남게장에 어우 아빠도 좀 먹여야 되겠다 어제 감착 바지 안됐지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십시오 엄마 함께해요 시작해볼게요 시작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볼컴 짜잔 자 잘 안보이지만 마무리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witch geben 철 mom 연 occupy mi 말